탄산음료를 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? 탄산음료에 정자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몸에 흡수되면 중독되기 때문인 것 같다. 카페인이나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것도 있다. 이런 것을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. 이런 음료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.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생기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대사 장애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. 이 글에서는 탄산음료를 끊으면 생기는 8가지 건강 변화를 알아본다. 잘 읽어보자. 1. 탄산음료를 끊으면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긴다. 탄산음료를 마시면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. 이는 만성피로 집중력 문제가 생기는 주원입니다. 이 화학물은 세포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. 또 세포의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도 떨어뜨린다. 그 결과 더 피곤해지고 이로 인해 신체적, 정신적인 활동 능력이 떨어진다. 2. 치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. 이런 탄산음료에 함유된 산성분과 정제설탕은 치아를 보호하고 있는 에나멜을 파괴시킨다. 결국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.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화학물로 인해 치아에 누런점이 생긴다. 치아가 약해지면 충치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자연스레 더 높아지는 것이다. 3. 살이 빠진다 탄산음료를 끊으면 며칠만 지나도 살이 빠지기 시작할 것이다. 탄산음료에는 설탕 함량이 높아 이는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된다. 그리고 그 결과 과체중 상태, 비만이 되는 것이다. 라이트 혹은 대로 탄산음료도 마찬가지다. 이런 음료가 일반 탄산음료보다 칼로리가 더 낮다 해도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. 4. 식욕이 줄어든다 탄산음료를. 마시지 않으면 뇌는 점점 더 건강한 음료에 길들여질 것이다. 그러면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. 5. 설탕과 인공 감미료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를 몸품비를 증가시킨다. 그래서 탄산음료를 마실 때 뭔가를 더 많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다. 5. 뼈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. 탄산음료는 뼈 건강에도 안 좋다. 인성분과 화학청과제가 많이 들어있어 칼슘 흡수가 감소된다. 결국 골 손실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. 또 동시에 뼈 마모감도 증가된다. 골다골증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다. 6. 소화기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. 소화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. 하지만 탄산음료를 끊으면 소화기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. 탄산음료에 함유된 성분은 장내 식물상 pH 상태를 변화시킨다. 또 산도를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가스가 많이 생기게 한다. 7. 피부가 더 건강해진다. 탄산음료에는 화학물질, 정제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세포 기능 파괴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. 따라서 조기에 노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. 또 탄산음료는 혈액의 독성 물질도 증가시킨다. 산소 함유량을 감소되어 피부가 더 건조하고 칙칙하게 될 것이다.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으로 인한 영향력과 비교될 정도로 정말 상당하다. 8. 신장결석이 생길 위험이 낮아진다. 신장결석은 신장에 쌓인 잔여 미네랄이 작은 돌로 된 것을 말한다. 소변으로 잔여 미네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할 때 이런 증상이 생긴다. 신장결석이 생기면 비뇨기 통로를 막아버린다. 심, 각한 다른 건강 문제가 생길 위험도 있다. 신장결석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식습관도 그 중 하나이다. 장기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하게 만드는 특정한 음식이 있다. 단 음료, 탄산음료도 이런 질병을 약이 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. 이런 음료에는 독성분과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에서의 정화작용을 더 어렵게 만든다. 탄산음료는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음료는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장결석이 생길 위험이 두 배로 더 크다. 탄산음료를 얼마나 즐겨 마시는가? 습관처럼 계속 마셨다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마시지 않도록 노력해보자. 탄산음료 대 식물이나 주스, 다른 천연 음료를 마시자. 탄산음료 깍듬어